지금 또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오늘은 이 시간에 지금 닭 육수를 내고 이유식에 들어갈 대추를 삶아서 이렇게 껍질과 살을 분리해서 놓고 있어요 짜잔 아까 재봤더니 한 80g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이거랑 구기자랑 닭고기랑 해서 만들려고요 이거? 이거 한 번 더 가지고 여기 있지 않을까? 이거랑은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좀 좋은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뭐지? 이제 한번 더 먹으면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이 늑대가 나타나 후이 먹어봐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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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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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name 슈슈 자, 나 늦은 또 본격적인 짓을 찾았어요. 저녁에 가고 싶은 군 2이 놀고 있어? 비하인드 지용 신나는 배가 딱 만들려구요 소고기는 지금 찌고 있고 여기는 무배추 애호박 들어간 상태에요 소고기는 여기서 찌고 있는 중 빨리 이것만 만들고 커피 마시고 저도 좀 쉬어야겠어요 이유식은 한 김 좀 식으면 넣어놓고 커피를 내렸어요 이제 로듬이 잔지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시간 더 자주길 바라면서 빨리 쉬워야겠어요 쓰레기 버리고 골프장에 스프링클러가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아 나무 냄새 이쁘다 밤에 이렇게 잠깐 한 바퀴씩 걸어야겠어요 나오니까 좋네요 들어가기 싫다 예쁘죠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들어가보자 아니 지금 여기 안에는 안 쓰잖아 바깥에 이렇게 페리오 있고 바깥에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저기다가 돌성 차리고 어디 어물 애기들 데리고 와야지 로나 로나 큰엄마 봐봐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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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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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영상이야 동영상 돌려 돌려 나가봐 돌려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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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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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아 우리 로우니는 졸려요 그러온이 졸려요 웃어주세요 취향이 더 많다 조화 이승 외국에서 회전 먹으면 나중에 아기들 데리고 오자 더 많다 그러니까 많다 그래서 이승 발효되면 müziği 뱀어 긴 오이 오이 음료 얌어 오이 로운아 로이한테 가요 로이야 잘 잤어? 로이 내려가자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안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가요 운동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냐, 엄마 로운아 데리고 올게 알았지? 로운아 소리 지르기 가자 가자 로운아 로이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여기 가자 이렇게 로이는 항상 제가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로이야? 생일 축하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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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요? 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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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비 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